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참 기념비적인 업적 기념비적인 업적 이런 표현은 아주 좋은 일에 많이 쓰는데 기념비적인 업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고르자 하면 이 그래프겠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거든요. 이건 아주 위대한 업적인 겁니다. X축에는 수평축에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차이값이고 Y축 수직축은 사전투표수 득표수 사전당일 득표율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인가를 여러분들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마 한 3,500여 개의 그런 읍면동 자료가 찍힌 겁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데가 국힘당은 마이너스 10% 가장 많이 찍혔고 민주당은 플러시 10번째는 거의 종모양이지 않습니까 거의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인 거죠. 전국에 3,551개 사전투표소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잖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기성세대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완전히 외면하기로 결정한 그 대가를 세월을 두고 많이 치르게 될 것을 제가 애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이런 지적인 노력을 그냥 은폐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대한 대가를 이게 10년째 나오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관리비원회의 기념비적 업적인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과학적 증거 가운데 가장 어떤가는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거를 외면한 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이하 대한민국 식자청과 지도청들이 이 소위 너무나 명백한 선거 부정의 제도화 작업에 직접 간접으로 공헌한 그 대가를 본인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채벌을 두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을 제가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놓지 못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작업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수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작품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외면한 대가를 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를 그냥 눈에 선하게 이름들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0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10년간. 2016년 총선에선 영값을 중심으로 단봉구조 일봉구조였고 21대 총선 4.15 총선 쌍봉구조 봉우리가 두 개인 구조로 여러분 이 그래프는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특정 정당에게 사전 투표 투표 수를 더해 줬을 때 절반만큼을 다른 정당이 빼앗기고 특정 정당의 절반만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의 전형적인 모양의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께서 4월 10일 총선의 이상한 통계에 대한 이걸 전문적 용어로는 통계적 변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통계적 변칙. 이상한 통계에 대한 저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나라 통계학과 교수들은 이제 곧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대들은 침묵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이런 문제를 본인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서 무시하는 것도 참 개탄하지만 식자층들이 대한민국의 한 400여 개 정도의 통계학과 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적으로 거의 죽은 사회다. 본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계속해서 향유하거나 보유하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자 남들이 해결해 주면 좋고 본인은 여러분들 전혀 여기에 힘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자층들이 다수를 대한민국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거의 죽은 겁니다. 불의에 대한 그런 의분도 없고 불의에 대한 그런 분노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대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힘들면 서울의 사립대학에 있는 피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의견을 더해 줘야 됩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겁니다. 24개의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들의 자료를 가지고 등차수율인 시작값 플러스 n 마이너스 1 차이값 이런 등차수율이라는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낸 시골촌부가 420여 개의 여러분들 대한민국 통계학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좀 해석해달라 하지만 한 사람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악담이 아니고 이 그래프를 그냥 은폐하고 무관심하게 대한 그 대가를 대한민국의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제가 애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가 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대통령만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공모를 해가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민경국 전 의원이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체 투표는 그 득표율에 특별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시민들이 모집단과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격차를 두고 표본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이름을 추출하게 되면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후보 사이 큰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1 플러스 1과 똑같은 수학적 공리입니다. 저들은 가끔씩 안 그럴 수 있다며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 세계적인 수학골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학자 통계학자 당신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불법과 이 불의와 이 비리를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님들도 치르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냥 무임성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또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저는 최소한 십자층들이 민경욱 후보에게 댓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견해를 익명이라도 밝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 제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 죽은 겁니다. 젊은 날에 무슨 자유주의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후와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익명으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죽은 거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당장 고통보다도 이런 종류의 선간위의 위대한 작업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 다 침묵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냥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가끔 조선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본인의 앞날과 자식들의 앞날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처참한 그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겠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통절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이게 이 민경욱 후보가 이 나라 모든 통계학과 교수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이게 5월 10일 기사 정도 되면 익명으로라도 이렇게 글을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 최초로 미사일을 만드신 인하대학교 허병기 교수님도 잠깐 망령이 드셔 4년의 시간을 받쳐 부정승거를 오로지 숫자만으로 재단하고 살펴본 818쪽짜리 저서를 내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승거를 연명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카르텔이 총단결에서 저의 입을 막더라도 그 숫자들이 일어나 진실을 소리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뜻말뜻한 한무더기의 숫자 덩어리를 엑셀에 싸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골촌부가 한 400명 이상 함께 메일을 쏴도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죽은 겁니다. 사람이 그냥 생명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누구 하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 갱외롭다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이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쓴소리를 하지만 한국의 양심지표 식자층의 그런 정의감 하기에 정의감에 밥 먹여주나 내 배에 밥 들어오면 땡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많겠습니까 그러나 참 너무 비감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글을 보고 이걸 침묵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불법과 불의를 방치하고 지킬 의지가 없으면 다른 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나라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